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김성수입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만 있는 것이 다 덕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가해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은 사이버불링을 한 적이 없다는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새벽에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던 동영상 때문에 저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혀 제가 손대지 않은 제가 받은 그대로의 영상입니다 일단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제가 농담 삼아 했던 방송 중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사과 수차례 드린 바 있고 지금도 역시 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히 사이버불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과받지 않으면 받은 게 아니다 식으로 생각하는 걸 꼰대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아요 이게 또 이렇게 꼰대로 뭐라고 이게 전형적인 코인팔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코인팔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저는 그 당일날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문자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방송을 할 때 언급되는 것들을 느꼈지만 그래도 제가 참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디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사이버불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지금은 비공개가 된 그 영상에서 분명히 원본 그대로 보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무로 편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을 계속 달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기를 유도하고 계시는 것 그거는 또다시 사이버불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니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불편한 그런 상황을 자꾸 연출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였습니다